네 그럼 자 우리 팬텀 황석근의 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! 컨셉, 컨셉, 컨셉 잡아주시고요 포즈의 제일... 여기가 화보 촬영 현장이다 달콤장이 화보 촬영 현장이다 아 이 덕! 야 이 덕의 기타 세트 시선이 뒤쪽으로 보이죠? 그렇죠 야 뭐 보는 거야? 이러시면 안 돼요 어 네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여왕 여왕씨